판사 출신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탈당을 했으니까 판사 출신 이기 때문에 판결문이나 사건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신 무기징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 된 것으로 보이는 당연히 관여 된 거죠. 본인이 최종 결제자니까 백형동 옹백아파트 특혜 의혹 사건을 가지고 그냥 당신은 책으로 때리면 특가법 에 따라 가지고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던 그런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면 굳이 이렇게 꼭 나눌 필요는 없지만 남자하고 여자를 이렇게 다 구분하게 되면 그냥 한을 품 게 되면 여자들이 훨씬 더 겁나죠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적도 당적도 다 이렇게 정리했다. 그리고 그냥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분들 그냥 결별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이수진 여러분들 전 이수진 의원이 입을 다물면 괜찮은데 뉴스 감이 되지 않습니까 동네방네 단임에서 계속 뭡니까 이재명 씨를 까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럽겠네요. 열람자가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신세질 일이 없으면 그냥 막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들은 얼마나 호재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씨가 물 밑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유화 제스처를 사용하겠지만 이미 루비콘강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이 내용을 조선일보가 또 받았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법하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옹벽아파트로 유명한 백행동 여러분들 개발의 용도 4단계 여러분들 그런 상향 조정은 성남시장이 결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이 그냥 친분이 있는 김인섭 씨를 한번 봐준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직무를 이용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걸 이제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어떻게 이런 법해석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법해석이 뭐 다양한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2005년부터 인연을 맺었던 김인섭 씨 김인섭 씨와 함께 한 건 봐준 거잖아요. 돈을 주기는 힘들지만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김인섭 씨 그냥 로비스토로 활동한 사람에게 한 건 봐주가 4단계 수직 상승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법이 하도 요상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는 것은 곧 반성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판사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형을 올릴 것이고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경우에 그 액수가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 인연이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제 뭐 노력하겠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수진 의원은 어떻게 하겠냐. 지금 총선이 임박했으니까 좀 봐주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표정이 아주 이제 뭐 단호하거든요. 봐주기는 뭐 봐주노. 너희들 앞으로 내가 볼 일이 있겠나. 너것도 주고 봐라. 뭐 이렇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얘기는 판결문에 따르면 2005년도에 김인섭 씨가 또 호남 향후에 무슨 또 큰 감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표를 얻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2005년도죠. 2005년도에 만났으니까 상당히 이제 오랜 인연을 가지고 또 선거본부장도 했고 초창기에 성남시장 선거. 물론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다. 2022년 2월 대선 tv토론회에서 백행동 사업은 한참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김인섭 전 대표는 저와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잡아댔지만 결국은 이제 실무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막구에 있는 정진상 씨가 역할을 했고 정진상 씨와 김인섭 씨가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들어오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수감 중일 때 그 기록이 아마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협조해달라. 재판부는 세 사람입니다. 김인섭 로비스터,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성남시 공무원들도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밖의 부지 선정 과정에 정바울 시행사조인 김인섭 로비스터 정진상이 관여하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과정에 정진상이 관여했고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제한 등이 1심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이게 특가품상으로 보이게 되면 굉장히 중벌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간에 아주 독을 품은 이수진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하네요.